어휴, 수고 많아갑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아, 너무 웃겨. 아니, 아직도 웃기로 안 왔나? 아휴, 아직도 웃겨. 아휴. 아휴. 어머니, 너무 잘하신다. 아휴, 미친년 진짜. 아니, 뜨거운 육탕에 들어가서 몸을 지지는 것도 아니고 왜 소리는 그렇게 낸 거야. 아휴, 정말. 그럼요. 정신 차려. 어차피 흑역사는 역사가 아니야. 이제 해도 돼. 아휴.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, 내가. 내가 집을 나가겠다던데. 제수용 말로는 말을 심하게 하셨다면서요. 그날 실수였어요. 아휴. 낱말을 처지도 아니면서. 아휴. 좋아한 거 아니었어요? 네? 그쪽 큰형님이 우리 은하 좋아한 거 아니었냐고요. 여기 놔둔 짐까지 다 가져갈 때는 언제고? 맘이 왜 바뀌었는데요? 아... 그... 그게 사정이... 사정이... 무슨 사정인지는 만나서 얘기 들어볼게요.